이 씨발 이 씨발 야 잡아주면 안 되니? 아 미치겠네 어? 와아! 아 미치겠네! 어? 아 저거 못 잡을 거 같은데? 어? 와아아아! 아 저거 못 잡을 거 같은데? 어? 아니 익산샤코라 그런지 뒤통수 개잘치네? 헉! 아니 뭐야? 아니 익산샤코 왜? 아니 저 친구가 이제 샤코를 잘하니까 샤코가 이제 뒤통수를 치면 패시브가 있잖아요? 딜이 더 들어가는 패시브가 있으니까